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 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전광판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만드는 방법은 과거에 제가 글씨팡팡 이라는 앱으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광판 전문 앱을 이용해서 더 쉽고 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응원을 하거나 또 사람을 마중을 나갈 때에 재미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위에 보시면은 검색창에다가 전광판 LED 스크롤러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광판요 전광판 LED 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시면 이렇게 설치함에 나옵니다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설치하십시오 비슷한 앱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앱을 설치하실 경우에는 다운로드 횟수가 있습니다 천만 것들은 엄청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숫자가 많은 것일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앱이 상당히 좋은 앱입니다 여기서 설치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설치 중입니다 설치를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아래에 보시면 열기가 있습니다 열기를 터치하시면 이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앱은 여러가지 메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도 좋고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이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한 개씩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입력창입니다 입력창에 글씨를 입력하면은 이 글씨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있는 글씨를 지우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셨어요 백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고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트라는 여러가지 이모티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넣으실 경우에는 키보드 이분을 뒤로가기를 터치하십시오 하시면 앞에 보시면은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하면 여러가지 이모티콘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손 흔들기를 한번 넣어 볼까요 손바닥 흔들기입니다 이렇게요 터치하시면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트를 한번 넣어 볼까요 이런거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요 이원철TV 사랑해요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은 이 이모티콘 키보드 뒤편에요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이모티콘 키보드를 걷어 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아래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분을 터치하면은 키보드가 걷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메뉴로 왔습니다 현재 제가 이 글을 입력했습니다 입력하니까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요 이 부분에요 이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래에 있는 여러가지 메뉴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입니다 이것은 현재요 이 글씨 흐르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현재 이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옆에 화살표를 보시면요 이것은 반대로요 왼쪽에서 글씨가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씨가 흐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스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지금 현재 스크롤 흐르는 글씨가 스톱 됩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마이너스를 터치하면 현재 이 글씨가 크기가 작아집니다 마이너스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습니다 작게 나옵니다 반대로 플러스를 터치하면 글씨가 커지겠죠 플러스를 터치하겠습니다 한 번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커집니다 이런것은 크면 좋겠죠 최대한으로 크게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크게 했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 왼쪽에는 화살표를 한 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가 흐르겠죠 터치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씨가 지금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 글씨 속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요 중간에 현재 바를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하면은 글씨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빨라지겠죠 엄청 빠르겠죠 이렇게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느려집니다 천천히 되겠죠 적당한 속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텍스트 컬러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글씨요 초록색 글씨를 다른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색상이 여러가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현재 초록색 입니다 이 색깔인데요 노란색을 해볼까요 노란색 터치하면은 노란색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글씨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브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브링크를 터치하면은 이 글씨가 깜빡이면서 흐릅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깜빡이면서 흐릅니다 한번 더 터치하면은 해제됩니다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백 컬러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배경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배경 색상이 검은 색상입니다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흰색을 해볼까요 이렇게요 터치하면은 이 배경 세상이 흰색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백 컬러를 터치하셨어요 저는 검은 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검은 색상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 글씨가 아주 선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현재에요 편집을 다 했습니다 이제 편집을 다 하셨으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스타트가 있습니다 스타트를 터치하시면은 현재 이 글씨가요 스마트폰의 가로화면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식으로요 예 바로 이렇게 가로화면이 되었습니다 예 이 화면을 중단할 경우에는요 이 화면 윗부분을 아래로 드래그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홈 버튼과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홈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홈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터치하면은 다시 이 앱의 편집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화살표를 터치하겠습니다 퇴치하면은 이렇게 다시 편집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공연장이나요 여러가지 체육관 같은 데서 응원을 하거나 또 공항이나 대합실 같은 곳에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 마중을 나갈 때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전광판을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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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